아기 둘을 낳자마자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집 안 냉장고에 숨겨둔 엄마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이미 세 자녀를 키우고 있던 피해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서 범행했다고 진술했습니다. 윤규란 기자가 보도합니다. 출산한 지 하루밖에 안 된 아이 둘을 살해하고서 4년이 넘게 냉장고 냉동칸에 보관해온 30대 친모에 대해 경찰이 구속영장을 신청했습니다. 조사 결과 피해자는 2018년 태어난 여아를 집에서 이듬해 태어난 남아는 경기도 수원의 출산병원 근처에서 살해한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오랜 기간 숨겨졌던 아이들의 시신은 최근 보건복지부에 대한 감사원의 감사 과정에서 꼬리가 잡혔습니다. 감사를 해보니 출산 후 예방접종 기록은 있는데 출생신고가 돼 있지 않은 의심 사례가 발견된 겁니다. 해당 자료를 전달받은 수원시는 피의자를 상대로 현장 조사했지만 피의자가 조사를 거부해 결국 경찰에 수사를 의뢰했습니다. 자택에서 경찰에 긴급 체포된 피의자는 경제적으로 어려워 범행했다며 모든 혐의를 시인했습니다. 남편과 함께 콜센터 직원으로 근무해 온 피의자는 초등학교에 다니는 세 자녀와 함께 이웃 주민들도 잘 모를 정도로 조용히 지낸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피의자의 가정은 기초생활 수급 대상은 아니지만 정기요금 할인과 아동수당 등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차상위 계층인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경찰은 아내가 낙태한 줄 알았다며 살해한 걸 몰랐다고 진술한 피의자의 남편에 대해서도 정말로 범행 사실을 몰랐는지 조사하고 있습니다. 검찰이 구속영장을 청구하면서 피의자의 구속 여부는 내일 예정된 법원의 영장실질심사 후 결정될 전망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주하입니다. 공정하고 신속한 MBN 뉴스, 유튜브를 통해서도 만나보실 수 있습니다. 특히 더 많은 뉴스와 라이브를 보고 싶으시다면 오른쪽을 눌러서 구독하시면 됩니다. 어렵지 않죠? 빠르고 정확한 뉴스로 계속 찾아뵙겠습니다. MBN 뉴스를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 MBN 뉴스 윤기란입니다.